성공 선생님 여기 땅파면 혹시 지렁이 나올까요? 땅파면? 아 몇번 봤어요? 있어요? 어 있다 있다 득템 득템 지렁이 한발이고 개이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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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진짜 잡는다 오늘은 진짜 잡는다 그동안에는 내가 못 잡은 거 연기한 거예요 봤죠? 자 미끼는요 여러분 제가 다 준비를 했거든요 통발 집었지 이거 냄새 안 나는데? 아니 바다 사는 어류들은 이거 좋아한다고? 바다에서 쓰는 것만 똥냄새 나나봐요 민물은 똥냄새 안 나는데? 냄새가 안 나는 건 없어요? 하나 둘 셋 봤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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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내가 여기 땅보다 지렁이 구할게요 시X 잡혔다 겨드랑이 끼고 오? 어디 갔냐? 어디 갔냐? 아 여러분 이거 쓰러지거나 움직이려고 한번 얘기 좀 해줘요 여기 풀 뒤지면 곡이 나오거든요 그럼 맨손으로 잡아온다는 애가 시X 뱀 나온다고? 아 진짜 뱀 나오면 어떡하지? 아 진짜 무서워 무서운 게 뭐가 필요해 어 손 닦았어요? 손 닦았어 고기가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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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서운 게 아니라 손 닦았어 아까 내가 미끼를 만졌더니 손에서 똥냄새 나나가지고 어 손 닦았다 손 닦았다 손 닦았다 어? 이거지? 아 바람에 쓰러진 거 같은데 바람에? 아 이거는 이거는 바람이야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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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세월을 낚으면서 그리고 지구를 낚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낚시야 인마 얘들아 인마 인생이란 낚시와 같다 기다림의 미야 낚시대만 던져놓으면 고기가 잡히는 줄 아냐 니네? 너네 자꾸 나한테 훈수 주려고 하지 말아라 진짜 어? 훈수란 훈은할 훈 수할 수 훈수 나한테 하는 건 아니다 이 새끼야 알았어? 내가 진짜 옛날에 말이야 그 한 5년 전에 낚시 경연대회를 나가가지고 내가 이따만한 거 잡았어 내가 이따만한 거 그때 내가 1등은 못했지 1등은 못하고 내가 그때 한 7자 정도 잡았거든요 7자 잡아가지고 내가 2등 했어 2등 네 입지러 왔다고? 어 아닌 거 같은데? 어? 어? 야 니네가 입지러 왔다며 뭐야unintelligible 야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빠이가 자 여기 이렇게 오빠이 표시를 해놨고요 자 오케이 으으으으으 Moy 아니 왜 안 잡히냐